전라남도 나주로 갑니다. 고택이 모여있는 한 마을. 여기는 부부의 일터이자 주말 주택이랍니다. 계절도 바뀌었겠다. 대청소할 참이랍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일반 한옥집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한옥들 중에서 민가형 한옥에는 대부분 그런 구조가 없고 이게 정자체 구조입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때 공을 세운 난파정석진을 추모하기 위해 1915년에 지어진 제당인데요. 밖에 눈 오거나 이런 데에 바깥 풍경이 정말 예술인데 추워서 물을 보내줘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풍경이 끼어서 방 안에서 이불 쪽에서 뜨끈하게 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고 싶어서. 3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곳을 손소단장 했답니다. 여기부터 쓸어주세요. 나는 가벼게. 기름. 기름 바꿀게요. 여름철이 좀 지나고 나면 수시로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기름칠을 해줘야지 그래도 이 예쁜 마룻바닥이 그대로 저희도 고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기름이요? 이게 들기름입니다. 아, 들기름. 나무가 오래돼 한 계절만 지나도 금방 변형된다는데요. 한옥은 마루만 봐도 집주인 성격 알 수 있답니다. 이런 데까지 꼼꼼하게 좀 닦아줘야 돼요. 여기는 계속 안 닦아줘요. 여기만 좀 색깔이. 고택에 살기로 한 건 부부의 자발적 선택. 발에 들기름 냄새 많이 나겠네. 맛있겠네. 고소한 냄새. 발바닥. 당연히 번거롭죠. 그래서 힘은 들지만 저 앞에는 나무나 이 풍광을 보면서 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앞마당 허언이 보이는 탁 트인 집. 그게 부부의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야 이게 끝이 아니야. 유리창도 닦아내는 거야, 이제? 응. 자, 유리창도 닦읍시다. 몸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유리창 닦으러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여기 또 집이고요? 이 집과 방금 그 난파대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인데 여기는 1939년도 일제강점기 때 지었던 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외창문방식하고 주분방식은 일식. 그리고 왼쪽에 이 사랑채는 서양식. 이 세 가지 양식을 절충해서 그때 당시에 지었던 절충형 한옥입니다. 난파 정석진의 손자 정덕중이 어머니를 위해 지은 가옥. 당시 전라남도의 유일한 건축가였던 박영만이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부부가 이 집을 선택하며 세운 철칙은 작은 것까지 최대한 보존하자는 것. 지금 닦고 있는 유리창도 그 당시 39년도 유리창이에요. 자그마치 83년 긴 세월 삶의 흔적을 문득 들여다보고 싶었답니다. 무엇에 그토록 끌렸던 걸까요?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5년 전 부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던 일 과감히 그만두고 가슴속에 품고만 있었던 고택, 로망, 실현해보기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용기내기 잘했다 싶답니다. 서두를 것 없는 여유로운 삶. 꼭 한 번은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고택의 멋은 정원이 더해져야 하는 법. 집 못지않게 부부가 신경쓰는 일은 기절에 맞게 꽃을 가꾸는 것.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오늘은 국화를 심을 참입니다. 꽃들은 장미밖에 몰랐습니다. 장미밖에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정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집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꽃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게 또 여기 사는 재미라면 재미. 물만 잘 쓰면 10주일이면 망지합니다. 대거워요. 강사로 늘 동동거리며 살았던 아내 애자 씨. 그런데 여기선 애면 글면 하지 않아도 다 살게 되더랍니다. 이게 너무 많다. 허브인데. 그러니까 이게 며칠 안 뽑았다고 진짜 많다. 오늘이. 우리 마리 봐봐. 위로 위로 그냥. 할 때 진짜. 확산이 너무 좋아요. 저녁이 좀 어숙해지면 모기가 참 많아요. 모기도 좀 없애주면서 이렇게 저희가 고기 굽거나 쓰는 허브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진짜. 이게 있으면 모기가. 네. 그렇죠. 깊이. 깊이. 이곳에 적응해가는 부부만의 방법. 허브는 음식 장식용인 줄만 알았지 손수 심은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것 없는 생활이지만 이게 또 재미고 낭만이랍니다. 사철 물이 콸콸.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짜 우물물이에요. 감독님 한번 만져보실래요? 진짜 차가워요. 물이 안 말라요? 마르지 않고요.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겨울이 되면 조금 따뜻해지기도 하고 여름이 정말 시원하죠. 마르지 않는 우물 궁금한데요. 우물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속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셔야 돼요.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그렇지. 깊숙하게 물이 있어요. 우와. 1939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뭘 꽁꽁 숨겨놓았기에 굴소까지 왔나 했더니 와인이네요. 여기 무슨 장소예요? 일제시대 때 강제 중용을 피하려고 여기에 포굴에 몇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방공 오기는 또 했었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요즘엔 저장고로 사용한답니다. 이곳에 와 달라진 게 있다면 얼굴 마주 볼 일이 많아졌다는 것. 이런 여유 여기 오기 전엔 없었답니다. 쌈장을 콕 찍고 마지막에 정성스럽게 딱 허브도 한 게 체리 세이지네. 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이렇게 사니까 다시 신혼이 된 것 같답니다. 오롯이 그냥 내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저는 그렇게 번잡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게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으신 건 뭐예요? 오늘 식사에서요? 낮에. 아, 우리? 낮에. 아니, 왜 경답을 미리 얘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얘기하면 너무 쑥스러울까 봐. 아시면서. 없어선 안 될 반쪽과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게 행복이랍니다. 오진 씨 지인들이 찾아왔네요. 집 앞에 있는 나주 향교로 향합니다. 여기 나주 향교가 임진왜란 때 성균관이 불탔을 때 가장 주모가 큰 향교였기 때문에 그대로 본따갖고 성균관을 지어서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 공간입니다. 나주가 이게 고려 때부터 역사와 전통이 있는 2000년 전통이 있는 도시예요. 뭐 어디 가나 그냥 어떤 스토리나 사연들이 다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싸박싸박 걸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업 컨설턴트로 일했던 오진 씨는 이곳에 오면서 나주 역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고택과 접목한 문화공간까지 나주를 알리고 싶어서랍니다. 딱 여기를 쓰면 여기를 쓰면 되거든요. 오, 맞습니다. 우리 초보자가 했을 때는 옆에 다 물으셔야 됩니다. 아, 초보자 아닌데? 어렸을 때 워슴 좀 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며칠 묵었다 가시도 장갑패스 겁나게 많아. 하하하하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즐거운 이유 아궁이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이제 따뜻하게 좋을 때가 왔네요. 부부 둘만 지내기에는 비어있는 방이 많아 지나가는 객들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한옥은 기분을 비우면 기분이 상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자야되고 비어있을 땐 제가 주로 겨울 같은 때는 많이 비거를 하고요. 업무 목적으로 오신 분들 계시면 방이 비어져 있을 때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볼일 보러 나주에 왔다가 잠시 쉬어갈 생각에 들렀답니다. 아랫목에 누워 달게 한잠 잤던 기억 그 개운함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았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응. 그냥 하시면 자야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만큼 큰 위안이 또 있을까요? 도심 속에 찌들어져 있는 삶이 여기 와서 힐링을 하고 다시 또 도심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지치면 내려와서 힐링을 하고 또 가고 그 편안함과 여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39년도에 지어진 복식 창고였습니다. 마음 쉴 곳 찾아온 손님들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게 개조한 공간인데요. 손님들에게 내어줄 다과는 애자씨 손끝에서 뭘 만드는 걸까요? 정말 맛있는 우리 나주배를 가지고 무엇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하던 끝에 저희 고택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리는 나주배를 가지고 배청을 만들어서 배청을 담아서 이렇게 나주배를 담아서 관계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기막힌 우연이고 또 뜻밖의 인연입니다. 이 고택을 만나 로망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나의 로망 한 번쯤은 꺼내봐도 좋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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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